오오오오 시작됐어? 어, 시작됐어? 형아 일루와 누구야 이거? 너 왜 안 떠? 나만 보여? 왜 안 떠? 떴어, 떴어, 떴어 아니, 도쿄의 밤 나도 보인다 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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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팍 누구냐?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1일 2012년 12월 12일 오늘은 도쿄입니다 도쿄에 있습니다 방금 이제 미니 라이브 끝나고 왔어요 밥 먹고 왔어요 미니 라이브 끝나고 밥 먹고 왔어요 끝나고 미니 라이브 끝나고 안무 연습하고 진짜 다른 반박으로 뭐 먹었냐고요? 저희 야끼니쿠 먹었습니다 야끼니쿠 야끼니쿠랑 식초 반박인 냉면이랑 진짜 많이 먹었어요 오늘 진짜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소갈비찜으로 저희가 고기가 계속 먹는 거예요 거의 무한의 필요인 줄 알고 맞아 나 오늘 백독으로 많이 먹었어 그거 다 먹고 이제 게임에서 나온 음식 진사랑 진사랑 다 먹자 가위바위보 했어 진짜 다 먹긴 했어요 절대 음식을 남길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 6명 브이앱이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요? 오 진짜 정말 생각해놨어요 마음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꿀꿀 돼지들 네? 칭찬으로 받아들일게요 저 가운데 뭐 떠있는 거야? 근데 왜 저러고 있어 쟤? 뭐라고 뜨는 거야? 우리 오늘 사이다 먹었어요 사이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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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갈비랑 육면이랑 근데 오늘 너무 맛있었어요 육전이랑 돼지해도 돼 육전은 없었어 건강하면 돼지 없었어 육전이지 그게 뭐 깻잎전이지 오빠 뭐 산적에 뭐 깻잎 육전에 고기 육! 그냥 고기니까 육전이랑 하는 건 아니 근데 육면이 달라 육전을 만드는 방법도 달라 그 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육전이지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육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그리고 육탄전도 육탄전도 정해요 육탄전도 진짜 야 근데 오늘 사실 진짜 표고버섯도 여기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하는데 이 핸드폰 때문에 그런 거 같아 꽤 좋은 거 같아 사진은 일단 연결이 고르지 못한 점 정말 사죄해드리고 연결이 고르지 못해요 여러분? 어때요? 내 거 보니까 조금 렉 걸려 그래요? 좀 렉 걸려요 올리비? 렉 걸려요? 렉 걸려요? 렉 걸려요? 뭐 줄 수 있겠습니까? 렉 걸리면 뭐 우리가 그게 맞춰야지 잠깐만 말을 이어 렉 렉 근데 확실히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진짜? 진짜? 그 렉기는 있대?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렉 안 걸리는데 진짜요? 잘 보인대요 잘 보인대요 우리만 좀 그런가 보다 우리만 그런가 보다 네 잘 보인대요 오케이 이제 신경 쓰자 말고 올리비랑 얘기하자 그러자 그러자 무릎 안 시려워요 괜찮아요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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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이비 중 그 주제에 한번 제대로 들어가면 해 그때 응원법 못하게 해서 좀 슬프셨다고 아 그쵸 이제 아직은 좀 일부러 그렇다 보니까 다음에 뭐 또 기회가 되면 그때는 같이 한통 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지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클립자를 맞춰 저기요 너 뭐 했어? 아니 유지 형이 아까 하트했는데 군역 좀 있어서 아니 진짜 내가 디펜스 했어 어 진짜 나 너무 배불러 나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보이기 좀 많이 쪘어 아 많이?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나오는 음식을 발견해서 다 진 사람 다 먹고 한 점씩 다 먹고 막 냉면 남긴 게 있었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너도 다 먹었죠 식초 아니 상호가 없지 식초를 넣는 거야 많이 뿌려주면 원래 식초 넣는 거 좋아해? 아니요 벌칙이 벌칙이었으니까 넣었죠 그럼 냉면 다 먹고 마지막 공기밥까지 광기가 느껴지긴 했어 저희 저스티비가 음식 남기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남을 때 가위갑으로 정하는데 오늘 그 냉면은 정말 하이라이트여서 저희가 아파트 게임을 했거든요 대표님께서 대표님께서 정해주셨어요 뒷자리를 50층으로 원래 40층이었는데 원래 40층이었으면 내가 올렸어 근데 갑자기 정말 바꾸신 거예요 하면서 바꿨어 한 35층쯤에 아니다 50층 근데 왜 50층을 골라주셨죠?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50만장 앨범 50만장 앨범 50억장 콘서트 나중에 50,000 나중에 올 때는 우리가 5만 명의 5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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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벌써 거의 4년 차가요? 아니요 선배님이네요 진짜 두 번째 앨범이 3주년이면 사실 여기 까마득한 선배가 있긴 해 여기 한 살 때 광고 대비하시는데 몇 년 차요? 21년 차 22년 차 22년 차 진짜 크게 얘기하겠다 롯뽕기 저희 어제 롯뽕기 갔잖아요 롯뽕기 힐즈 갔죠 저희 그 일루미네이션 진짜 예쁘던데 진짜 너무 예뻤어 사람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여기에서 도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데 트리들이 진짜 예쁘게 꾸며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 나무들이 다 롯뽕기 힐즈 롯뽕기 힐즈 장난 아니죠 어제 너무 예뻤어 진짜 언제 다 꾸며 인지도 진짜 이쁘고 언제 다 찍어 어제 사진 좀 찍었어요 아 진짜요? 좀 이따 올릴게요 사진 찍은 거 아 그거 안돼요 제가 찍었잖아요 아 그래요? 저작권이 당신한테 저한테 있어요 아직 안 보내줬구나 에이 병이 때문에 못 올리는 거예요 우리 올리비 병이한테 이거 좀 알죠? 댓글 해주세요 병이가 못 올리게 하는데 아 맞아요 아까 저 트위터에 응 불꽃당한 거 올라갔죠 올랐어 치킨 루즈 다 올랐어 진짜 건차하고 있을 때 건차하고 있을 때 백반치 이러고 자고 있을 때 내가 불꽃하고 있을 때 아니 그거 트위터 올라간 거 봤는데 댓글에 올리비 들이 거기에 진짜 손 이모티콘을 추가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어 그래서 지금 손이 엄청 많아졌어 이모지에 손 이렇게 하나씩 다 들어 이상한 거 엄청 많아졌어 내일 그 언제 찍었어? 이거 엊그제 찍은 거야? 오늘인데 아 오늘이야? 오늘 오늘 뭐 찍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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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분들도 인사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예스 근데 오늘 소고기가 원래 그 뭐라 해야되지 그 양식 소고기 있잖아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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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그렇게 소금이나 기름장에 찍어먹는 소고기 그런거는 살짝 늦게 해가지고 엄청 많이 못먹는데 나도 근데 나도 오늘 진짜 많이 먹었어 마지막에 나온 갈비찜이 소갈비찜이 와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거는 너무 근데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감사한데 근데 어떻게 먹지 너무 맛있어 나는 고기가 진짜 맛있어 입에서 아주 살살 녹더라 녹진 않죠 씹어야되는데 그냥 그 뼈 쪼대에서 그냥 이렇게 젓가락으로 숨 내리면 그냥 다 버려 맛있긴 했어요 올리비 맛있는거 먹었어요?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오늘 뭐 먹었어요 올리비들은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전에 편의점에서 뭐 샀냐고 먹었어요? 먹었어요? 공차필 안 먹었어요? 난 공차필을 잘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공차필? 저는 그거 그거 기본 물 타루?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흑당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지? 먹었어요? 흑당? 타이거 주가 그건가? 블랙 타이거 주가 블랙 타이거 주가 그거 다이어트 중이네 나는 그냥 하루도 이렇게 선생님 매고팬들 짱스티비가 자꾸 오시는 얘기만 해요 누가 다이어트 할래요? 누구예요? 누구야? 펌펌푸덱백장 진짜로? 펌펌푸덱백장 펌펌푸덱백장님 다이어트 하시나요?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하지 마요 다이어트 하십니까? 다이어트 금지입니다 어제 그 뭐야 컨벤니에서 명란 삼각기 진짜 맛있었어요 그게 제일 베스트였어요 저는 아이스크림 스플레 뭐였지? 스플레푸딩 최고다 스플레푸링 한국에 제가 들고 갈게요 뒤로 갈 수 있는 먹기로 가네요 뺏겨 뺏겨 진짜 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시 목욕 돈까치 그게 뭐예요? 그게 뭐야? 이시 목욕? 이시 목욕이면 근데 제가 원래 원래 돈까스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어 나도 나도 그래 난 괜찮아 근데 여기 거 맛있어 나도 돈까스 별로 안 좋아해 나 치즈 돈까스 상우 나 또 한국에서만 먹어요 일본은 일본이니까 안 먹네 맞네 너 뭐야 근데 상우는 상우는 콩을 싸웠어 아니 비닐 근데 비닐장갑에 싸웠어 상우는 비닐장갑 여기 안에 사채 있어 비닐장갑에 싸워냐고 사채 있어 하나씩 이는 라이프스타일 이는 라이프스타일 이는 라이프스타일 아 미안해 그 숙소에 랩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있다? 그 서랍에? 난 못 봤어 아니야 있어 그래서 비닐장갑에다 같은 비닐이잖아 그치 그치 비행기 타고 올 수가 있으면 되지 뭐 제가 생각보다 잘 먹어요 여러분 제가 안 먹은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잘 먹어요 이제 그때 뭐 그 임지무 때 그 그때의 임지무는 없어요 임지무 그때는 무밖에 안 먹었지만 요새 진짜 잘 먹습니다 임지무 임지무 임지무가 뭐야? 그 옛날에 식기나는데 무만 먹다가 무만 먹다가 그때 다이어트할 때 임지무 임지무 임지무가 맛있긴 했지 그때 틱톡 때였다 틱톡 때 옆 옆머리 그때 그구나 막 이 둘이 둘이 해가지고 아 맞아 상호랑 병인가? 응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그 저 뭐냐 홀에다가 깔아놓고 그리고 또 자고 드라마대 드라마대 영화? 그땐가? 드라마대 영화 월드컵 와 아 뭔 말이야? 택 1이잖아 선택지가 있잖아 근데 왜 그러는 거야? 나는 드라마 나는 영화 나도 영화 영화도 좋은데 영화를 할래 나는 요새 보는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인데 우리 준기 선배님께서 아 그 재벌집 재벌집 진짜 요새 재벌집 기다리느라 진짜 진짜 맥자 맥자 너무 하루하루 재벌집 나오는 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근데 나는 영화 형 뭐예요? 나 드라마인데 한국 드라마 말고 시리즈 진짜 미안한데 한번 말 꺼도 돼? 송중기보다 송병이 이 댓글 야 누구야? 요 요 스쿨 야 누구야 주소 불러 형 내가 가서 진짜 너무 아니 이건 진짜 안 써요 진짜 안 써요 와 이거 진짜 송중기 배우님 안 써요 안녕히 계세요 배우님 왔습니다 네 장관하셨습니다 네 네 잘 봤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이건 안 돼 이거 종현 해달라고 하죠 누구야 정신이에요? 죄송합니다 당신 당신입니까? 나 지금 그 댓글 단 사람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을 거야 난 이거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 형 형이랑 스플래프닝 이거는 근데 나랑 내 스플래프닝 사진이 송중기 님한테 죄송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사진 영상 앞으로 열심히 해 시리즈머를 시리즈머를 즐겨보는 거 아니니까 웬스데이 너무 재밌어 아 그거 재밌어? 아 건우가 저 보는 거 보고 재밌어 보여 나 아직 안 봐 근데 너 보는 거 못 봤는데 아 그래? 좀 뻔하지마 뻔하지마 뭐 송씨 가문의 자랑소매 근데 송 추성 잠시만요 아 잠깐만 추성운보다 추진 이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다 이건 잘못하면 제가 이제 좀 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 해주세요 뒷걸음질 주세요 나도 하나 해주세요 상우 김 김 김자 아 김상 김자반 김상우 김자 김보단 김상우 넘어가자 넘어가자 어? 건우야 원헌드레드 추천 원헌드레드 진짜 재밌어요 원헌드레드 넷플릭스에 있어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아 그래? 한번 봐봐요 원헌드레드 김장보다 김상 아 슈룹이요? 슈룹 저 3화까지 보고 못 봤는데 전 아직 뭐요? 재벌집에서 못 태어나오고 있는데 김수장보다 김상 오 올리비 역시 올리비 진짜 너무 잘하죠 원희들이 원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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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I don't know. I don't know. Please introduce to us. Okay. 화논 2 보나요? 화논 2가 뭐예요? 그 드라마 있어요. 아 드라마인가요? 이건우보다 추심해. 아리아토. 이건우보다 추심해. 아 이런 식? 크리스마스에 기대하세요. 라고 하셨어? 난 임시험보다... 그건 아니지. 그만! 올리비 이러면 저희가 위험해지거든요. 올려야 돼요. 저희 진짜 안 돼요. 저희 잘 돼야 됩니다. 비교하지 않기로 해요. 내가 병영보다 나. 우리끼리 비교해도 돼. 우리끼리 비교해도 돼. 나는 동의하지 않아서 괜찮아. 4반만 하세요. 밀본감이. 이거 너무 밀본? 저희 스프레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밀본도 성분명 아니야? 브랜드는? 전두현 보다 전두현. 그만하자고. 그만하자고. 괜찮아요. 그만하자고. 일주일까지만. 전두현 C.HC. 뭐지? 이거 이상한데? 나중한데? 콜라 없이 1년, 아메리카노 없이 1년. 네? 콜라 없이 1년. 콜라 없이 1년.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없이 1년. 에스프레소는 마실 수 있잖아.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물 탄 게. 그냥 에스프레소 조금 마시고 물 마시고 해서. 아니 오히려 이렇게 하지. 탄산 없이 일려면 커피 없이 일려면. 나는 커피 없이. 나는. 나는 커피 없이지. 항상 필요해. 항상 필요해. 근데 그 아메리카노랑 그 맥 때. 잠깐만. 그 커피랑 뭐. 아니 콜라가 맛없다고요? 맥심? 말도 안 돼. 제로콜라 먹어봐요. 진짜 맛있는데. 그런 분이 있으실 수도 있죠. 제로콜라 맛없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제로콜라 진짜 맛없는데. 제로콜라 진짜 맛없는데. 제로콜라 맛있는데. 제로콜라 맛있는데. 맛있어. 눈매 알려달라고 해요? 맞춰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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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봐. 맞춘 사람 진짜 칭찬할게요. 호텔. 호텔. 맞추면. 제가 맞춰볼래요. 아니요 조용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올림이에게 기회를 주셔야 돼요.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요. R&D 해야죠. 다행이네요. 방송을 할 거예요? 맞춘 사람. 맞춘 사람. 이런 얘기해야겠다. 맞춘 사람. 닥터페이퍼. 닥터페이퍼. 오이커피. 왜 그러는 거예요? 오이커피가 어딨어요 이 세상에. 만들면 있죠. 만들면 만들 수 있죠. 둘 둘 둘이에요. 둘 둘 둘. 뭔가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룸메를 했어요. 비슷하다고? 야. 시멜라리. 오우. 반응. 맞춘 수 있고. 이건 진짜 아닌데. 저 멘트를. 저 멘트를 내가 먼저 했어야 돼. 이 스폰치랑. 와 나 이러면 맞추겠다. 야 비슷하지는 않지. 야 그거. 나도 동감해. 나도 이 사람이랑 비슷하고 싶지 않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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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키나 땡 키미, 임지민 아니에요 한 명이 맞췄어 오, 뭐야? 다 맞췄다, 아예 주다 올리비 미니 Congratulations 상우, 건우, 도명, 임지 아니, 누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건우병이 뭐야?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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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브로, 브로, 브로 브로, 이거 뭐야 아, 뭐 있구나 네, 배추즈, 재즈즈, 우즈 예, 맞습니다 말라즈가 뭐야? 말랑즈 아, 말랑즈? 말라즈, 말라즈가 뭐야? 말라즈라 되게 기회 아들 왜 기분 나빠하는 건데 아, 진짜 웃어, 웃어 너, 웃어 웃어 상우, 나랑 결혼해줘 죄송합니다 난 보내드립니다 곧 크리스마스인데 다들 산타 몇 살까지 믿었어 저는 저 산타가 좀 어릴 때, 아, 클 때까지 믿었는데 저는 그 외국에만 사는 줄 알았어요, 산타 저는 저는 산타가 저는 아빠가 새벽에 저 제 머리맡에 선물 주는 걸 봐가지고 봤어? 샌타클라우스 지금 핀란드 산타 마을에 살아요 네? 아니, 그, 그 산타 구덕불 타고 타고 다녀? 끊긴데요 끊긴데요 지금 끊겨있어 근데 지금 올리빙도 인피적으로 끊겨있으면 안 되는데 와, 병이 어떡하냐 야 야, 멈췄다 아, 어떡하냐 1초만 보여드릴까? 1초만 보여드릴게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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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너무 못났어 너무 못났어 끊겨있어? 지금 다 끊겨있어? 끊겨있지 않을까? 두리안 아이스크림인 거야 소리는 들려? 두리안 내가 먹어보고 싶어, 나 거울 좀 자꾸 끊겨요 이거 뭐 와이파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얼마나? 이거 와이파이 쓰고 있나, 지금? 올리비가 병이 나 닮았다 해서 그래요 닮는 게 아니라 나도 잠깐만